힘이 못 붙을 것 같은데 과거 시험을?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 에이 왜 이렇게? 에이 왜 이렇게? 에이 왜 이렇게? 7도 낙방일 것 같소! 최장수 과거 시험 응시장 몇 수? 몇 수입니까? 40수요 야 역시 공부에 학업엔 끝이 없어 끝이 없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요 그럼 각자 출발할 집을 선택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과거를 보러 출발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요 아 우리의 사연이 있나 보다 한 분씩 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가야지 그래 먼저 가야지 내가 맨날 먼저 했으니까 오케이 아이고 작다 작어 아 현진이 아 현진이 현진이 오늘 헤어졌대 아 씨 그럼 얘기하면 어떡해 진짜로? 진짜로? 아 그래서 눈 나 얘 보기 미안해 저러면 일 되나? 빨리 집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포커스 다 나가는 데 저러면 괜찮아요? 왜 헤어졌냐? 왜 헤어졌냐? 아 갑자기 왜 헤어져? 가까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뛰어나갈 수 있지 2번 2번 누구?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갑니다 영환이 형 오케이 오케이 오 프로 다 됐어 진짜로 나에게 거짓여주셔라 아니 아니 날 찍어라 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요? 난 1번으로 가겠어 저 방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요 철승이 형 가시죠 철승이 형 가봐 경험 봐봐 나 멀리 잡아주려고 야 여기서 나부터 갈게 안 맞아 뭐야 그냥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형 같이 가 나 찍어야지 뭐야 가버렸어 어? 나 얼굴 안 나오잖아 아이 그냥 가면 어떻게 어머니 보고자 어머니 무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서 와라 맞는 거 뭐야 뭐야 아 연대감이면 재수할 거 같은데 나도 왜왜왜 이제 과거를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야? 어? 어머니 나오셨다 우리 왔네? 다들 뭐 하느냐 어서 마당으로 나오거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자 아버지 태풍군 아버지 이 녀석이 엄마 아빠 그걸 못하고 아버지 나는 어머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입고 계셔요 아버지 아이고 엄마 엄마 어디 가시고 아버지가 없으셨어요 어서 입거라 어디 입어야 됩니까 얼른 입거라 어머니 입혀주시옵소서 어서 혼자 입어라 입혀주시옵소서 나한테 뭐 할 말이 없느냐 어? 저희 과거 보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참 시험은 무슨 이것들이 네? 너네 같이 궁 뜬 애들이 뭘 하겠냔 말이야 어? 자고로 사람은 궁 뜨면 안 되고 맞습니다 재빨라야지 성공하는 법이다 맞습니다 어머니 그럼 너네에게 내가 1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네 그 풍선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아하 네 역시 1 2 3 야! 어디 있어? 야! 어머나! 지현! 어 뭐야! 지현! 어 뭐야! 지현! 어 뭐야? 와! 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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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해 어머니! 나도 자랑한다! 어머니! 어머니! 자랑해 어머니! 나도 잘 알았다! 농구들인데 뭐 하는 얘기야? 잠깐만! 어머 잠깐만! 잠깐만! 어머 잠깐만! 잘한다 잘해. 그래. 얏! 그래. 얏! 우와 어머니! 야! 파워가 너무 세요! 어머니 부려! 너 혼자 갈 수 없다 이놈! 나 가졌다 빨리! 마지막이다 간다! 얏! 마지막이다! 간다! 뭐야 진짜? 얏!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안에서 뭐해? 예? 이리 나와라 이리로. 아버지! 안에서 뭐해? 그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더니 뭐 할 말이 뭐야? 아버지! 저 과거 시험 보러 떠납니다. 뭐라고? 과거 보러 가려고요. 근데 공부 잘해? 좀 했습니다. 혼자. 제가 이 집안을 살리겠습니다. 이미 못 붙을 것 같은데 과거 시험을.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 에이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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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밥상을 어떻게 해요. 약주하셨어요 아버지. 안 먹었어. 과거 시험은 기억력이 좋아야 되잖아. 자. 이 밥상을 처음 차려져 있던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거라. 그럼 내가 보내줄게. 형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가 보다. 과거 시험 같은 소리 하고 안 됐네. 에이 왜 이렇게. 아유 성질이. 처음 차려져 있던 대로. 밥상 하나씩 해 하나씩. 아니 하나씩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시지. 자신감은 넘치더니. 밥상으로 보여 아버지. 과거가 웃었나? 아버지.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면 어떡해. 기억이 안 나. 이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 잘 차려보고. 아버지도 기억 안 나죠 지금. 난 다 나지. 이러니까 집안이 말아먹지 아버지. 말아먹기는 내가 씨. 족보 사가지고 내가. 아우퍼가지고. 원래 니네 노비였어. 내가 족보 사가지고 내가 지금 양반 만들어놨는데. 과거가 웃음은 과거가. 처음에 났던 그대로 밥상을. 아니야. 맞아. 저건 뭐야 그럼 저거. 재현 왜 저기 있어. 저건 뭐야 저거. 감자가 없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럼. 두 개씩인가 보다. 이게 똑같아. 하나도 똑같은 게. 아버지. 이거 채워. 채워. 뭔가 과거야. 과거는. 아들.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방구석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거예요. 빨리 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놈의 아들들을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고. 한두 번 열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진짜. 근데 엄마 새엄마야 왜 이렇게. 더 어려워. 왜. 왜 더 어려워 엄마가. 엄마만. 야. 엄마도 기억하나 인마. 엄마도 기억하나 인마. 우리 엄만 맞는 거 같은데. 어. 너는 언제 그렇게 큰 거요. 아니 40년 몇 년 밖에 안 됐어. 엄마도 나이를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세월이 지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요. 아니 근데 뭐 한다고 여기서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이렇게 나왔냐. 우리가 안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이 집 구석에서 더 이상은 못 있겠어. 왜왜왜왜. 어머니. 우리 과거 시험 보러 갔겠어. 우리 결정했어. 아이고. 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고? 과거 시험 40번이나 낙방을 해놓고 무슨 과거 시험을. 너네들 그런 공부 머리로 아주 퍽이나 과거 시험을 잘도 보겠다. 아 어머니 닮아서 그런 건데 뭘 그래요. 너는 아빠 닮았어. 너 어떻게 엄마를 닮았어. 둘째 너는 저기 둘째 아버지 닮아가지고 너는 또. 아이고 머리 잔머리만 있어가지고 무슨. 이런 콩가루 집어내서 내가 살고 싶지가 않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보내줄게. 근데 대신. 네. 막내 들어와 봐. 막내가 또 있어? 쟤는 누구야? 하나 둘 셋. 우리 막내요. 아이고 우리 막내요. 우리 기운둥이 막내. 아이고 서당 잘 다녀왔어. 이름이 뭐야? 어? 성수. 성씨야 너는? 아 이게 이게 정말. 우리 막내랑 삼수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에이. 그때 엄마가 보내줄게. 아이고. 자 앉아봐.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막내도 꽃가옷을 입혔어야 됐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내볼게. 나 그럼 맞히면 바로 과거 보러 가요. 아 구로? 구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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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문제. 우와. 923 더하기 811 빼기 365는. 우리 막내. 우리 막두기. 1269. 1269. 아닌디. 뭐야. 뭐야. 엄마가 열심히. 엄마. 뭐야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야 너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지금 서당 보내놨더니 지금. 자 모여. 자 우리 막내 똘똘이 잘 생각을 해봐. 자. 1369. 어? 뭐라고? 1369. 1369. 정답. 정답. 아 근데. 근데 너 왜 한 번 해놓고 또 하냐? 야 다음 사람까지 기다려야지. 왜? 어 계속하면 나도 하지. 왜? 한 번 하면은 그 사람 발언권은 다음 사람이 할 때까지 못합니다. 너 참 그렇다. 어? 얘가 방법이 좋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째야. 형이 봐도 좀 그렇다. 그래. 너 동생한테. 어? 열 살인데 지금 몇 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한테 좀 봐주고 그래야지. 두 번째 문제 바로 갈 거야. 첫째. 네. 열심히 해봐. 봤어. 아 오빠 닮아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너 아빠 닮았다니까. 자. 758 빼기 417 더하기 155는? 뭐요? 정답. 정답. 잠깐만. 496. 아 맞았어. 아 씨. 496. 496 정답. 아. 먼저 했잖아. 먼저 했잖아. 너 나중에. 이거 빨라. 아 샘이 빠르네. 자 이거까지 못 맞추면 나 진짜 안 보내줄 거예요. 자. 가보자. 426. 426. 426. 빼기 203. 더하기 60. 정답. 뭐요? 내가 먼저 했어. 뭐요? 868. 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맞지? 우리 막대기는 뭐요? 868. 868? 네. 868? 정답. 어머니. 야. 갔다 올게. 우리 아직 잘 나왔네. 내가 이거 선구시킬게. 엄마. 야 너는. 야 공부 더 해 공부. 갔다 올게. 척닥척닥 막 울어버렸디. 아니야 아니야. 갈게. 갈게 엄마. 엄마. 이상한 아저씨 만나지 말고. 나 감자 먹고 컸는데 너네한테 저렇게 많이 줬는데 가난하다고? 나도 고기 먹고 싶어요. 이제 잘 봐놔야겠다. 이게.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아버지. 그만 봐.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눈치를. 이제 압삭을 그렇게 얻고. 이제 막상하게 그렇게 얻고. 어머비 댄 팔자 내가 어 어. 족보를 샀다고 족보를 샀는대. 얼마 족보를 샀는데요. 까먹었어. 오 이제 아는 것 같은데. 아 나 까먹었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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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헷갈리는데. 잠깐만 형 계란이... 아 뭐야 이거? 아! 아, 식었네 지금 아니야! 아, 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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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 또... 아! 아니야! 아! 왜 믿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가거라! 와, 아벌리! 아빠 가, 가! 아벌리 제가 공부해서 꼭 끼워주고도 할게요! 가, 자, 자, 빨리 가! 이것도 할게요! 가! 아버지! 나 가! 베낀 거 아니야? 아니야! 베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한테 아니야? 아니요! 아빠한테 아니야? 아니요! 버리자마... 어? 어?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베냈지? 아니요... 오케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아버지! 내가 우리 집안을 꼭 살리겠어! 뭐라도 해보겠어! 아아! 예! 아아! 예! 근데 엄마 이거 우리 게임 언제 해 또? 자! 또 해? 너희같이 어? 자기 몸뚱아리 하나 못 챙겨... 엄마 더 쉬어야 돼? 엄마, 우리가 방송도 방송이지만 사실은 엄마같은 나가서 활약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쉬어야 돼! 엄마... 그러니까 우리 30초만 뛰는 걸로 하자! 내가 한 번 더 너희에게 기회를 했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안 터트리면 되는 거죠, 어머니? 30초 안에 너네들을 내가 다 터트려버리겠다! 엄마, 얘부터 잡아, 얘부터! 어... 아헴! 오케이! 자! 레디! 파이! 흐흐... h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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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So! 빨라졌어! h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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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i... holi! holi! o,o,o,o,o,o,o,o.o!o,o,o,o!%,o,o,o,o,o,o!,o,o,o,o w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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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o 아ege. 1살 rond인다! 엄마! 엄마 사랑해! 그래 너는 성공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서 시험을 보러 가거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이게 학업 이런 스타일 좀 맘에... 코리안 시스템이 맘에 안 들어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형님 난 내 개인기랑 살려서 나중에 광대가 될 거야 난 진짜 내 꿈이야 광대 사랑해! 그래! 저 ваши Lives 나는 우리의 뜻이 한글자막 by 한효정